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 주시면 전무가 분들께서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 마녀의 날과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둔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다시 썼고 애플발 혼풍도 불어온 하루였습니다. 연속성 있게 상승 에너지를 이어갈 주도주 투데이 양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양경 원픽은 다시 시동 거는 애플 엔진, 멈추지 않는 K-뷰티 엔진입니다. 애플이 세계 개발자 연례회의에서 시리와 챗GPT 협업 발표 등을 공개했지만 첫날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AI 아이폰 교체를 유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주가는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다가오는 27일 서울에서 K-뷰티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대규모 셀러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사업 지원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화장품주들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AI 서비스를 발표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월가 잇따른 호평에 주가는 반전의 스토리를 썼는데요.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LG 이노텍, BH 등 어제 급락했던 애플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애플의 AI 생태계 확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회의에서 시장에 기대했었던 그 이상의 것을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어제는 많이 하락을 했죠. 우리 관련주들이. 그런데 오늘은 급등을 하는 양상. 어떻게 보면 애플에 울고 웃는 게 씁쓸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애플이 사실 이번에 특별한 강한 것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존하는 AI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성능은 좋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애플이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특히나 이번에 나온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총 지금 아이폰이 전 세계 사용자가 14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5가 판매된 것이 7천만 대 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다면 과거에 샀었던 사람들의 교체 수요가 이전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또 아이폰 관련해서는 워낙히 좀 고객들 충성도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은 높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폰 16의 공개 출시일이 대략 한 9월경쯤으로 예정이 돼 있죠. 지금부터 대략 한 석 달 정도의 공백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에는 아이폰 판매량이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20% 정도 감소할 거다 했는데 최근에는 5% 정도로 감소폭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석 달 동안의 공백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주가는 그렇게 큰 폭이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진 않겠냐라는 염려는 분명히 드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충분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플 주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이 녹음도 된다고 하고 주변 지인들도 이번에 나오면 갤럭시에서 갈아타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만큼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이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윗고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10%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증권가들의 목표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아이폰 빅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또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AI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나가 하면 할수록 스펙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다른 기능들도 여러 가지 기능들도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매 단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의 전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광학 솔루션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85% 이상이 수출입니다. 물론 수출이 전부가 애플량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앞서 언급을 들었던 것처럼 사실 애플의 기대가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북미 관련해서 GPU 신규 고객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텍어 같은 북미 GPU 업체한테 이런 기판 품질 테스트를 최종 테스트에 통과를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빠르면 올 8월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플러스 알파라는 것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견주함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2분기가 원래는 비수기인데 그래도 아마도 애플 관련한 부품 매출은 이번 달부터 6월 달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수기인 2분기지만 그래도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이션 매력도 분명히 좀 있는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가장 좀 탄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LG 이노트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단가 상승 기대감도 있고 북미에서 신규 고객 확보 모멘텀도 있지만 애플과 마찬가지로 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좀 강한 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튼튼한 그런 탄탄한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로 IT 부품과 OLED 등 다양한 업체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술력에 주목해 봐야 할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 관련주 좀 긍정적인 스태스 유지하면서 접근해 봐도 좋을까요? 일단 먼저 부품 관련주 말씀을 드리면 카메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LG 이노텍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카메라 부품 중에서 손 떨림 그런 보정 부품 OIS 관련해서는 자화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등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BH는 FPCB를 공급하고 있고 거기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발열 관련 부품입니다. PMP라는 부품인데 이게 사실 원래 좀 워낙에 고가여서 잘 사용이 안 되던 그런 부품이긴 했는데 온디오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서 발열에 대한 그런 부문의 염려가 생기면서 비싸지만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가 ITM 반도체고요. 그 밖의 OLED 관련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이고 JMT, 캠트로닉스와 같은 회사가 지금 있고요. 물론 폴더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긴 한데요. 일단 내년에 OLED, 아이패드 관련 폴더블이 출시할 예정이고 폴더블, 아이폰 관련해서는 2026년, 2027년까지 밀려진다는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련주들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살아있으니까 한번 공부 차원에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경하이테크라든지, KH바텍, 파인엠텍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지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다가오는 27일 서울에서 K-뷰티 브랜드 유치를 위한 대규모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사업 지원 발표를 예정인데요. K-뷰티의 위상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그야말로 호재 만발입니다. 이제는 좀 이익 실현에 나서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가야 하나,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자분들은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이익 성장이 가장 좋은 섹터가 바로 화장품 섹터고요.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지금 열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존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사실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행사를 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만약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단편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뜨거운 것이 바로 북미 시장인데요. 북미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침투율이 1.9%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우리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심을 낼 때 침투율 피크가 9%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로에 비한다면 침투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로 아마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더 미식인이 높거든요. 아직까지 국내 업체가 오프라인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성장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관심 여전히 유지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화장품 주들 다 좋았지만 특히 CNC 인터내셔널이 다시 신고가를 썼습니다. OEM, ODM과 함께 립 메이크업 제품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 지역별 매출 비중은 어떤지 또 향후 신고가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색조전문 OEM 회사하고 최근에는 공장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하면 할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아주 화랑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 비중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국내 매출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8%, 유럽이 7%, 기타지아시아 국가가 5%, 아주 골고루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증설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번에 신고 공장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 2분기에도 국내 또 하나의 4공장 증축이 된 그런 상황이고 또 4분기에도 증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케이팝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R 기준은 한 20배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오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10% 혹은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존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가는 거 지켜만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신규로 편입할 종목을 고른다면 어떤 이슈에 좀 중점을 두고 경쟁력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현재에서는 가장 전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하게 미국 시장에서 진출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출은 나오지만 아직 영업 적자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또 밸류에이션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배 이상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말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미만인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성장성 가치 구가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실 화장품 종목은 누가 봐도 다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지수가 다시금 상승하는 기운이 퍼진다면 오히려 그동안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좀 그런 차익실현 욕구는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더 밑에 있는 싼 종목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 정책위에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점들 또한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의 경쟁력 그리고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한 퍼 20배 정도보다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플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주 내에서 이사님이 가져오신 탑빅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LG 이노텍과 코스메카 코리아 가져오셨는데요. LG 이노텍부터 들어볼까요? 네. 앞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애플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단 한 번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정책위를 겪을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관련해서 북미 GPU 테스트 통과에 따른 그런 소식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래도 상대적인 안정감 있는 흐름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20만 원대에 아직까지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33만 원 정도 돼야 올해 실적 PER 10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의 매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화장품 쪽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서를 본다면 올 예상 실적 대비 피해 15배, 16배 정도 수준이 있는 게 VE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컨셉이 사실 미국 시장의 경쟁력이잖아요. VET는 이제 하반기부터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북미 법인 쪽에서 예상되는 매출이 대략 한 2,40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 또한 340억 정도, 오피 마진도 14%대까지 높은 정도 수준이 유지가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쟁 오이용 업체들은 사실 아직 영업 적자 있는 회사들도 있는 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고분적인 숫자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 회사의 장점이 미국 시장에서 OTC, 기능성 화장품의 강자인 잉글루드랩의 공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조금 대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신규 업체들을 많이 또 수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관련된 매출이 올 4분기부터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고성장 예상이 되는데 대략 한 50%가 넘는 이익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본다면 올해 현재 주가 PR 18배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50% 이상 성장한다고 본다면 충분히 밸류이션 면적에서도 매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애플과 화장품을 주제로 김성준 이사의 원픽 LG 이노텍과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 애플 관련주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화장품주 산업의 확장성과 함께 개별 종목의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격 정동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포트 점검을 의뢰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자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경영서적과 환경매거진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60대 남성 명호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자산 1억 원이고요. 주식은 80%, 현금은 20% 비중입니다.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 두산 로보틱스, 동진세미캠,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천당제약, 토니모리 이렇게 총 8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오늘 명호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훈, MHB인베스트이사,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명호님의 포트를 보면 높은 비중의 종목들은 손실이거나 수익률이 크지 않은데요. 오히려 낮은 비중의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먼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박현상 부장은 80점, 김성훈 이사께서도 80점으로 두 분 동일한 점수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박현상 부장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을까요? 80점을 제가 출연한 이후에 가장 높은 점수고요. 그리고 이사님이랑 같은 점수도 처음이고요. 이게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정도의 종목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딱히 튀는 종목이 없죠. 그리고 아 그럴만하구나 기다려볼 만하구나 이렇게 이럴 때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딱히 나쁜 것도 없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비중도 잘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럴 때요. 드라마틱한 수익이 잘 안 나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래서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포트에 현금이 20% 정도 남아 있잖아요. 저는요. 20%를 좀 느렸다 줄였다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이 조금 낮은 편에서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비중이 잘 분산되어 있지만 다소 좀 낮은 현금 비중은 살짝 아쉽다. 추후에 더 좋은 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사님도 80점을 주셨습니다.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을까요? 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좀 잘 끌고 가신 것도 좀 점수를 좀 높게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비중이 가장 큰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오늘도 신저가를 찍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라는 얘기는 이게 소위 물을 타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중은 커지고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많은 종목들, 삼천당자의 78%, 토니모리가 7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중이 작죠.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시는 어떤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이게 또 막상 하시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고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앞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서 8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의 점수들이 좋습니다. 오늘도 두 분 다 80점을 좀 주셨는데 명호님 같은 경우는 포트의 비중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4년 차로 이제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만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4년 전에 친구 이제 권유로 시작을 했고 5천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아서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고요. 2년 차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차에 수익이 나서 1억 원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잘하고 계시네요. 대형주 50%, 중형주 30%, 소형주 20%의 비중으로 포트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한 올라가는 말을 따라가지는 말자. 이런 주의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이제 수익이 좋지 않고요. 조금 담은 종목들은 수익이 좋아서 비중 조절에서 뭘 잘못하고 있지? 라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승진하신 우리 박천상 부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 명호님의 이 종목별 비중에서 명호님이 어떤 걸 놓친 것 같습니까? 이사님께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 수익이 난 종목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눌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릴 때 들어가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면 짜릿하거든요. 그런데 틀리면 한참 물려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최근에 시장 보시면 가는 종목 너무 잘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종목에 대한 거를 전혀 내가 트라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모 현상이 계속 빠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런 메일이라든지 이런 연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도 종목은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 쫙쫙 뻗어나가는 게 토니몰이 하나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거의 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더 살까 하는데 용기가 안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경험적 이럴 때는 이런 새로운 시세 우리가 지금 와 궁금하다 와 부럽다라는 종목들은 신고가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장 살펴보시면은 신고가를 쫓아가는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신고가 더 세게 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는 좋지만 대부분 시세는 신고가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포트에 있는 토니몰이 같은 패턴으로 네이버의 비중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능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이죠. 대부분 새로운 시세는 좀 신고가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사님도 좀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더 맞다 같은 게 말씀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명호님이 의뢰해 주신 다양한 궁금증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네이버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았는데 손실 중이라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즘 주춤한데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고 또 삼성 SDI는 매도하려고 했는데 2차전지가 올라서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그냥 둘까요? 라는 질문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본격 반등 시점 그리고 삼천당 제약 토니몰이의 목표가도 궁금증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명호님의 첫 번째 궁금증 네이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샀는데 더 내려갔다. 지하실이 있는 거죠. 요즘 신고가 행진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신저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좀 빠른 어떤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모두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같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AI였던 시대를 맞이해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소위 말해 우리나라의 대표는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대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는 지금 내부 단속하느라 지금 바쁜 상황이고 네이버도 작년에 내놓은 네이버 클로바가 그렇게 좀 최근에서 여러분들 째보신 채치피티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 품질 자체가 확연히 떨어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라인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이 다 겹치고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역사적 PBR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을 해봤자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신저가 찍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AI 시대에 좀 다른 글로벌 빅테크사에 비해 좀 선도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신저가지만 좀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손절이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호님이 올해 최고의 주식으로 보고 잘 선택하신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방산, 우주 그리고 사업 분야도 유망하고 최근 기업 행보도 활발해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명호님의 기대처럼 연내 다시 한번 랠리의 순간이 올 수 있을지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에어로스페이스 보셨으면 최근에 가장 많이 튄 날이 며칠 전인데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변도체가 많이 빠지는 날이죠. 기억하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정밀기계가 HBM3E 다음 세대 관련한 장비를 개발했다.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한미가 빠지고 에어로가 오른다. 이건 어느 정도 하나의 파일을 뺏어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아니고 어차피 커가는 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 실적 괜찮으니까 한 번여 더 튈 가능성.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 질문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6월달 이 시즌이 이 방산이 잘 안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험적으로 방산은 실적 시즌 전에 그리고 최근에 에어로스페이스는 한미반도체가 눌릴 때 이 두 가지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7월달에 이제 방산 이벤트도 꽤 있다고 말씀을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럼 방산 이벤트가 될 때 또 하나는 금융세제 관련한 지원이 뭔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세, 네 가지의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텝 바인 스텝으로 하나씩 해결이 될 때 주가는 온고행하게 반영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 기업 분할에 대한 부분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일단 회사라든지 실적 부분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 의견 드릴 수 있겠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은 보유 관점을 전달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조만간 시세 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명호님의 궁금증, 바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팔려고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6월 들어서 2차 전지의 날개짓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성훈 이사와 볼 때 삼성 SDI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호님의 매수가가 참고로 44만 원대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 마이너스 12% 정도 손실이신데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이번 주 들어서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등의 강도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의 반등이 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GM과 현대 기아차의 5월 전기차 판매 실적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졌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GM과 현대차 기아차가 유독 잘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번엔 전기차 섹터의 반등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 이 전기차 섹터의 캐짐 구간을 완벽하게 지나갔다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LG, 에너지, 소류, 진흥,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주대를 반등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 나오는 저가형 전기차가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여기에 아마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YD도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EV3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가형을 내놨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가형 전기차가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만약 돌풍을 일으킨다면 지금 바닥에 눌려 있었던 셀 메이커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의 반등의 강도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시고 그때그때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과를 한 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삼성 SDI의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 이유는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결국은 시간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저가형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호님이 또 로봇 산업을 보면서 유망하게 보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너무 올라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2등주인 두산 로보를 고르셨다고 하는데 기대보다는 좀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답답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현상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등주, 두산 로보틱스 잘 고르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오늘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플러스로 접어드신 점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패시브성 종목이라고 해서 MSCI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요. 최근에 어제부터 올라오는 이유는 아마도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역시 패시브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그런 로봇주 안에서 패시브 수급을 제외한 하나의 종목의 뭔가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에요. 얼마 전에 아지닉스텍토부터 해서 그런 종목 삼성발이 뭔가 묻어야 되는데 큰 대형주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수급이 될 거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장 나중에 상장했느냐를 봅니다. 뭐가 맞으면 상장했습니까? 엔젤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로보틱스 가장 낮음하게 상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처럼 코스피 200 혹은 MSCI의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제외해서 ETF에 수급이 붙는다면 엔젤로 먼저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엔젤이 먼저인데 아마도 엔젤 상장이 전에 두산 로보틱스 매수를 한 거고 일단 그거는 지금까지 성공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엔젤로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일단 로봇의 랠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가 예정돼 있는 것만큼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셔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익으로 전환된 점 명원님 축하드립니다. 코스피 200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패시브 수급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펜악계라고 한때 그렇게 불렀었죠. 괴물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홀딩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호님이 삼천당 제약과 토니모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7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좀 비중이 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부분을 딱 질문을 해주셨어요. 더 사도 될까요? 그리고 얼마쯤에 팔까요? 이 질문인데 이사님이 이번에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재료가 유럽 추가 계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프랑스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유럽 계약도 남아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 계약이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 아니겠습니까? 미국 계약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계약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주가가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걸출한 바이오 섹터 내 주도주가 있다. 그러면 상상 시장은 1등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1등주를 못 사기 때문에 2등주도 또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등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삼천당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어제죠? 어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치 데이터를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오늘 시장이 다신문 미친 듯이 또 화장품 섹터를 쓸어 담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꺾였다고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적어도 슬로워해지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비중 확대 가능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 화장품은 수출 데이터 호조세가 견조한 만큼 좀 홀딩 의견을 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호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을 저희가 다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상 부장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불타기에 대한 의견이실까요? 일단 포트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종목을 포트를 허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께서 공부를 한 포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네이버 얘기 잠깐 드려볼까요? 네이버가 안 좋은 것만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웹툰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0% 정도는 아마 웹툰 상장 이슈가 가시권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아마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시권까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매도를 일단 한다라고 준비를 해놓는 거고 SDA의 입장에서도 이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죠. 쾌중 구간 지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일단 다음 주에 그게 있습니다. 유럽 인터 배터리 행사 있어요. 그러면 인터 배터리 행사까지도 한 번 정도는 업사이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감해진다는 거죠. 과감해질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모일이 같은 지금은 오늘 보시면 음식료 쪽도 많이 크게 움직였잖아요. 즉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이고 때로는 과감하신 분들한테 수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슬로우한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일부러 과감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황동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과감성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현상 부장은 때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성훈 이사 포트의 참견을 보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조금 더 신경 쓰자라고 해주셨네요. 비중 조절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소위 물타기와 불타기를 좀 반대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수익이 잘 난다라고 하면 잘 선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늘림을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 내가 선택한 종목이 자꾸 떨어진다, 못 간다 싶으면 바로 손절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하시고 카페24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쇼핑을 하고 있고요. 카페24도 쇼핑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구글, 유튜브를 같이 등이 업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차이가 서로 반대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코스피 200 편육 관련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7월까지 상당히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로 갈아타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승 종목 카페24 현대차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포트에 참견을 함께했습니다. 명호님 보고 계시죠? 이 두 분의 포트에 참견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호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의장 마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KT그룹주가 빨간불이 짙게 켜고 있습니다. 현재 KTCS가 거래량이 46만 주 넘게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KTIS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11만 주 넘게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KTCS가 상한가에 진입, KTIS 같은 경우에는 3천 원 돌파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속 홀딩스 정도 좀 짚어볼 만한데요. 거래량이 현재 7만 주 넘게 실리면서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정규장에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SV인베스트먼트 현재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거래량은 65만 주를 돌파했고요. 특징주에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S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5만 주 가까운 거래량과 함께 4%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종목을 찾기 조금 어려운데요. 대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가까운 2% 가까운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천 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고 있고 대상 우선주가 1% 또 그리고 대상 또한 1% 가깝게 밀리면서 좀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휴스틀이 현재 거래량 1만 주 정도 실리면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대 시장에서는 원격 진료 관련 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예고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인성 정보가 35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4%가량 밀리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2.6% 하락세에 5,060원까지 밀린 모습 또 비트 컴퓨터도 2%가량 밀리면서 2%가량 밀리면서 6,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시간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험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간에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에는 이노시스가 자리했습니다. 이노시스는 과거 쌍용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았던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입니다. 2022년쯤에 전 대표의 배임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된 종목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2%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위에는 CJC푸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정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 들어서 완전히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4%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6월 들어서 변동성이 다소 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추적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오늘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랑이 없는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틈에 그동안의 틈새로 강했었던 화장품 그리고 음식류 업종이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CJC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가 동반해서 나타났다는 것들이 일단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흐름들을 꾸준히 하게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5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항상 6천 원 정도를 전후로 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또 5년간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실적이 상당폭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한 번 정말 오랜 기간에 지금 멈췄었던 가격을 한 번 넘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수급적인 흐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K푸드의 이런 성장세를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는 한 번 도전도 한 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4위 랭크된 CJC푸드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고요. 바로 3위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는 신속홀딩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등에 업고 10% 상승 발감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 10만 주 넘는 거리량과 함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2위는 KTCS가 자리했습니다. 시간에서 KT그룹주들이 상승부를 켜는 가운데 KTCS 같은 경우에는 KT그룹의 컨택서비스 전문 업체로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에는 SV인베스트먼트가 자리했습니다. 투자 기업인 리벨리온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 전략을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 마감 후에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기업 사편과 리벨리온의 합병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2위였던 KTCS 같은 경우에도 리벨리온의 330억가량의 KT그룹이 예전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상가를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SK텔레콤과 KT, 통신의 이 두 거대 그룹 간의 하나의 합쳐진 시너지를 내는 또 AI 반도체의 대표 기업이 하나가 탄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녹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SV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스 벤처 투자 역치도 지금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양 거대 기업 간의 이런 합병 소식이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많이 키워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리벨룡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펀드에서도 투자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면서 바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근 이제 이 VC, 배처 캐피탈 업체들이 투자 기업들의 이런 그런 부각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분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SV인베스트먼트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다울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원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박현상 부장은 솔브레인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카페24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현상 부장, 원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을 오늘 선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포인트를 랜드 고단화에 따른 소재 기업의 수익성 개선 기대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조금 어렵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데이터 센터 이슈는 다 아실 거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기업형 SSD라고 그러죠. 이 SSD가 화랑이 되면 그거부터 랜드 업황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내용이고 랜드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최근에 5월 달 자료를 보니까 랜드 가동률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이슈 기억을 해보면 디렘만 좋아졌는데 랜드까지 좋아지는 전통 레거시가 좋아지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 2차 전지도 올라오고 모두 올라오고 움직료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전통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한 번 소울브레인을 봐도 된다는 녹적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랜드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랜드가 들어가는 3D 랜드 시장에는 고단화가 됩니다. 고단화가 되면 여러 가지 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고단화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식각액이 다 많이 들어갑니다.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는 인산계라든지 불산계 그리고 초산계 식각액을 모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소재가 쓰이는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HBM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HBM이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고단화가 되겠죠. 그러면 HBM을 쓸 수 있는 CMP용 CMP에서 C는 뭐냐면 케미칼이고요. M은 미케니칼입니다. 즉, 화학적 연마적 폴리싱을 할 수 있는 CMP 슬러리, 슬러리는 연마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즉, 연마제가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고단화된 연마제 슬러리를 소울브레인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HBM을 들어가게 되면 더 쓰이게 되겠죠. 차세대 HBM에 당연히 슬러리가 지금 퀄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게 되면 편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상향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하방이 실적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정리해봤고요. 김성훈 의사 내일장, 워너원 카페24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진입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도 쇼핑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쿠팡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유튜브를 이용한 이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 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틱톡이라고 하는 틱톡 플랫폼이 있죠. 틱톡샵이 출범을 하고 나서 거의 작년에 총 거래액이 27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자마자 유튜브가 바로 카페24에다 지분을 바로 태우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유튜버 모두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본격적으로 동남아 시장까지 카페24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스토리에 꽂힌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 역시 지금 시가총이 8천억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추격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눌림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 입장 원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이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에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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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